아 오케이 음 나와나 눈부신 메모리스 네 어 눈 자 이거 헷갈립니다 자 눈이 가성이었고 뒤에가 진성 네 나와나 눈부신 메모리스 오 우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예 분명히 언니한테 언니 노래 할만한데 안 높은데 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신스타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쵸 맞아요 그것보다 그거 울면서 했으니까 울진 않았잖아 그쵸 그랬는데 네 하다보니까 높고 어려워요 수연언니 할 수 있는 곡을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수연언니가 역시 멤버들 잘 알 이어가지고 제가 좀 헤맬 때 찰떡같이 디렉을 해 주셔가지고 좀 그나마 얻고 그나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지수연씨 예 이제 지수연씨의 어 장기차리니깐요 언니 뭐 말을 뭐합니까 잘할 거예요 예 그러면 키키야 다음 수연언니를 부탁해 하아이 링? 헉 글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가이드 한 번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부신 메모리스 음 음 메모리스 네 눈부신 메모리스 네 나 운명 같았던 눈부신 메모리스 어제부터 내일로 우리 우리 어제부터 내일로 우리를 이어주고 있어 우 아 오 뷰디풀 유 근데 이게 음이 뷰디풀 유 뷰디풀 유 하고 내려오지 않나요? 응 어 이게 사실 조금 더 부르기 편한 거 같긴 합니다 아 뷰디풀 유 왜? 어렵죠? 너와 나 눈이 마주친 순간 어느새 터졌던 시간도 너와 나 눈이 마주친 순간 너와 나 눈이 마주친 순간 별초 너와 와 와 와 와 깨고 싶지 않아 툰 날 아 높구나 깨고 깨고 싶지 않아 툰 날 깨고 싶지 않아 툰 날 네 저도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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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랩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싸비부터 하실래요? 아 상관없음 아 그런 의미가 아니다 흩어진 조각이 하나 돼 이제 완성돼 오예 이거 그냥 정박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끓여서 내려가 볼게요 네 이렇게요 그게 박자가 루시아 조금 더 빨라야 돼 그러면 어때 오예 하고 조금 더 빨라야 돼 오예 하나 돼 이제 완성돼 오예 어 요렇게 갈게요 네 요거 예쁜 거 같아요 흩어진 조각이 하나 돼 이제 완성돼 오예 네 요거 예쁜 거 같아요 네 쁘 루시아 엄청 리시아 롯메리 할 때 롯메리하고 다시 밑에서 올라가려니까 좀 힘들 거 같거든? 그래서 롯메리 했던 밴딩해서 그 음 그대로 메로 가볼래? 롯메리 이렇게 옹 아 컵방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요?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루시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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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간다, 저거지? 유정아, 혹시 하고 뒤에 거는 가성으로 그게 더 이쁠 것 같은데? 너와 난 눈이 마주친 순간 펼쳐진 순간 펼쳐진 거야 지금 밴딩 좋거든요? 거기서 뒷부분에 바이브레이션을 좀 크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네 이거 좋네 괜찮은데요? 이거 들어볼게요 네 왜 아까 엄살을 그렇게 썼던 건지 아닌걸요? 알라마 역시 출발 예전의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유정아 발음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의 발음이 좀 많거든? 데스티니 좀 윗 공간을 더 써볼까? 어? 아우 힘들어.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깜짝 놀랐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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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연락해. 어, 너 가니? 그럼 가야지, 어디 가. 같이 가. 아 그래, 같이 가자. 나 하는 거 나는 줄 알았지. 뭔 소리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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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린가? 입 들쳐. forever and forever and forever and 뭐지? forever. 아니지? 아니지? 아 맞아요? 아 네네네네 죄송해요 meant to be for eternity 아 너무 높아요 노래가 눈부신 눈부신 memories 어제부터 내일로 우릴 이어주고 있어 와 여기도 어려운데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꿈꾸고 살 수 없는 영원을 꿈꾸고 살 수 없는 시간 속에 행복했던 그 모든 걸 이거 그 모든 걸 진성으로 안하고 좀 가성으로 세게 했는데 좀 더 진성이 더 좋으신가요? 모든 걸 살 수 없는 시간 속에 행복했던 그 모든 걸 어떠세요? 소리는 이거 괜찮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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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만 정돈해가지고 해볼게요 살 수 없는 시간 속에 행복했던 그 모든 걸 아하 어떠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금방 끝났어 일단은 제 파트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어... 그래도 잘 한 것 같은데요? 노래 또 수연 언니가 한 거여가지고 기분 좋게 녹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키키흠. 화이팅. 고개 들어 멀리 저 수평선 위로 다가온 작은 불빛 지금 너무 좋은데 다 너무 이어서 부르지 말고 그냥 평선, 들어 이런 거를 다 약간 짧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이드 혹시 한 번만 더 들어도 될까요? 네. 고개 들어 멀리 저 수평선 위로 다가온 작은 불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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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갑은 약간 안 붙어 네 그래서 조금 아쉽고 네 이유 없이 미소가 문제고 잠깐 쏜니 네 네 네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녹음을 마쳤는데 오늘 녹음이 어땠느냐? 일단 녹음실에서 즐겁게 하자 이 마인드로 계속 연습도 하고 녹음실에서 그걸 계속 좀 상기시켰던 것 같은데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즐겁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녹음이다 보니까 좀 진짜 잘 하고 싶어서 보컬 수업도 계속 받고 이랬는데 잘 한 것 같아요 고생했다 멤버들 파이팅! 다음 멤버들 파이팅! 다음 멤버들 파이팅! 이거를 그 발음을 다 이으면 안 되고 네 우리가 하나 되어 만든 다 끊어야 돼요 컬러만 이어 앞에 다 끊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 되어 만든 컬러 되어 만든 컬러 네 혹시 몇 번 불러보고 해봐도 되나요? 네 네 그러면은 린나야 여기 파트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코인스 데스티니 네네 좋아요 코인 들어갈 때 앞에 밴딩 한 번 들어가줘 맨 처음에 아 네 뒷 밴딩 아니고 앞 밴딩이야 코인스 이렇게 가야 돼? 네 네 코인스 데스티니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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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끝이죠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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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메리? 이거 아름이 레메디. 레메디. You're my 레메디. 알려보라. 잠깐만. 레메디. 이거 어떻게 안 정직하게 어떻게 해야 해. 근데 엘리야, 매 너무 힘은 그렇게 안 줘도 될 것 같아. 네. 린, 아 이런 거야. 엘리야. 예. 릴을 리이 하지 말고. 리이라고 버려볼까. 아 버리다. 아 버리다. 어 버리다. 네. 에멜 레메디. You're my 레메디. Always. Always be with me.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저희 1절에. 네? 싸비 하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가 그 발음이 달라가지고. 네. 써와 씨의. 아니요? 써와 쓰의 사이요. 써와 쓰. 웅이 점점 ㄹ. 그러다 써와 advancement. 웅이 점점 ㄹ. 가지고گ진 est. Faz이 останов quewent다보니 수 기본으로 Boss 어차ей. 신습범 할 수 있는ol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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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것 같아요 오늘 Comes to Battle of thereachworks.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ayuda.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와주셔서 고맙다. 아니에요. 살렸다. 수정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킹 봤죠? 아, 태풍 스파가 너무 있어. 엘리? 리나? 왜 이러죠? 엘리나!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그냥 엘리나 이렇게 하자. 오케이. 시작! 엘리! 리나! 엘리나! 입니다. 지금 이거 왜 찍어요? 지금 저희가 녹음실에 와 있는데요. 바로바로 저희의 타이틀곡 코인시이 데스티니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근데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뒷타임 친구들이었어가지고 이제 녹음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키키 앞에 섰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아니 제가 녹음실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뭔가 근데 익숙해. 맞아. 왜냐면 여기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약간 되게 편안한 느낌? 오랜만에 왔는데도. 맞아요. 사실 연습할 때 됐던 게 들어와서 하니까 안 되고 막 이런 변수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맞아. 녹음하는데 그렇게 완전 수월하기보다는 약간 좀 고군분투했지만 그래도 이게 누구 곡이냐. 바로바로? 천재 작곡가 지수연의 곡이다. 지수연 씨의 곡이죠.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열심히 연습한 만큼 녹음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키링들이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노래가. 약간 최상의 컨디션으로 녹음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 최선을 다하긴 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잉. 그거 해야 돼. 위키키. 오케이 시작. 위키키 위키키 키키. 아 키키캐.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아 키키키 이거다. 다시 다시 다시. 5, 6, 7, 8. 위키키 위키키 키키 키키. 키키캠. 지금 안 끝내고 싶어가지고 틀린 거잖아. 근데 안 들렸어. 아니야 아까 전에. 아 맞아. 그 다음 지금 잘했다. 안녕.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가 괜찮으세요? 네. 오늘 말이 괜찮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두운 하늘 위로. 어두운 하늘 위로. 어두운 하늘 위로. 좀 더 여기서 톤을 세우고. 살짝 올려볼게요. 웃으면서 불러도 되고. 아 네 네. 띄워서 해볼게요. 어두운 하늘 위로. 넌 자. 네. 넌 자. 넌 자꾸만. 하늘 위로. 넌 자꾸만 샤인인. 날 다시 꿈 일으켜. 연결. 연결되는 링크. 연결되는 링크. 아마도 내가 찾던 키. 그랬나? 연결되는 링크. 네. 연결되는 링크. 아마도 내가 찾던 키! 그랬나? 아 네 네 Never forget 네 이거 잘 나온 것 같아요 응 네 저 이제 녹음은 다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막 녹음 끝나고 왔는데요 목 상태가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번 녹음해서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녹음이어서 조금 들어갈 때 떨렸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저희 Who is Destiny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지? 코인스 데스티니가 코인스 데스티니 녹음이 끝났습니다 쉽지 않네요 저는 항상 작업을 한 곡을 디렉을 봤었는데 원 데이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음 원 데이는 수록곡이 없고 이번 곡은 좀 타이틀이기도 하니까 음역대 자체도 많이 다를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 중인데요 키링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빠밤 나 집 갈 거야 잘 부탁드립니다 1 2 2 2 3